안녕하세요. 블루다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지난 7월 2일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 셧아웃패를 당하며 VNL 2년 연속 전패 2021년부터 보면 27연패라는 세계 신기록을 뛰어넘는 우주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경기 이후에 27연패 대표팀 가장 큰 주범은 이라는 영상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범인을 찾아서 비판해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배구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7월 4일 투표를 시작했고 오늘이 11일이니까요. 이제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1500명이 넘는 많은 배구팬들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1번 대표팀 선수들, 2번 세자르 감독, 3번 배구협회와 연맹, 4번 기타였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니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결과를 모르는 분들은 과연 1위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물론 여기 후보들 모두 대표팀의 처참한 성적에 다들 공범이라고 생각되고 또 기타에 해당될지 모르는 어쩌면 우리 배구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블루 라커룸은 솔직히 결과에 놀랐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시면 투표 결과 1위는 바로 대표팀 선수들이었습니다. 47%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대표팀 참패의 주범, 가장 큰 원인은 대표팀 선수들 그 자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배구팬들 의견 몇가지 보면 전적으로 선수 기량 미달, 세계 배구의 경쟁력 최하 수준, 국내에서 월클 연봉받는 선수들이 저 정도라니 김연경 한명 없다고 20연패 넘은거 소름이다 레알. 중국 축구의 국내판을 보는듯 대표적 우물한 개구리 야구 배구. 네 배구팬들 의견 신랄하고요. 그리고 이제 2위와 3위는 엇비슷한데요. 2위는 배구협회와 연맹이 26% 그리고 3위는 세자르 감독이 25%였습니다. 기타가 2%였고요. 지난주에 투표를 시작했을 때 처음 한 200명 정도 참여했을 때만 해도 세자르 감독이 50% 넘는 투표율로 1위였거든요. 그래서 세자르가 가장 표를 많이 받지 않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자르는 3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댓글 한번 보면 선수 개인기량 떨어진 이유는 그렇게 제도를 만든 배구연맹에 있습니다. 여자 배구도 유스팀 창단 관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돈 든다고 안하고 있음. 배구연맹은 힘없는 배구 옆에 내세워 뒤에서 꿀빨며 숨어 있음. 선수들이 기량이 떨어지는 것도 감독이 허수압인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걸 미리 조율하고 준비하고 잘못됐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협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썩었고 문제인 듯 하네요. 네 이런 의견들 있었고요. 세자르 감독에 대해서도 리더의 중요성 감독 책임이 크죠. 훈련도 같이 하지 않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전술 전략 안 맞지 화상으로 감독 지시할 거면 로봇 뽑지 감독 왜 선임하나. 네 이런 다들 팩폭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은 배구팬 여러분은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참사에 대해 선수들 본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됐고요. 나머지 절반을 배구협회와 연맹 그리고 세자르 감독이라고 투표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신 블루라커룸 시청자 여러분과 배구팬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주제로 투표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